자 1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전자기파에 대해 학생이 발표하는 모습인데 전자기파 땡 기억은 투갈의 강의 병원에서 인체 골격사진 골격사진 하면 x선 아닙니까? 그렇죠? x선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x선. x선은 공항의 수암을 검사할 때도 이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잘 보니까 진동수가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쭉 나와 있어요. 진동수가 작은 게 우리가 라디오 파라고 하잖아. 라디오 프리퀀시. 진동수가 작죠. 파장은 아주 길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A가 있는데. 그렇죠? A가 있고 그리고 적외선. 이거 마이크로웨이브죠. A는. 라디오 전파 RF 무선통신할 때 쓰는 거. 마이크로웨이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그렇죠? 그리고 x선, 감마선이죠. 그치? 여기에 지금 이 사이에 있는 이 가시광선이 지금 B인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C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B고 이게 C. C가 바로 그 X선이죠. 그렇죠? X선 그리고 감마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 A에 해당하는 전자기파다. 틀렸죠? 틀렸고요. 니은 진공에서의 파장은? 자, 파동의 전파속력. C는 F람다. 전자기파는 전부 다 광속 C로 똑같지 않습니까? C는 F람다에서. 이게 다 똑같기 때문에 진동수가 큰 애들이 파장이 짧아요. 왼쪽으로 갈수록 그러면 파장이 긴 거죠. 오른쪽이 파장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A가 B보다 길다. 이게 길다. 당연한 것이고. 니은 받고. 디귿. 열화상 카메라. 열선이죠. 그렇죠? 열화상 카메라는 적외선을 활용하는 거지. 적외선이기 때문에 C를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C는 X선이잖아요. 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쉬운 문제였고요.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리고 2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그림 가는 막대자석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나는 가히 자석의 가운데를 자른 모습입니다. 자, 자석은. 우리가 원자자석이라는 얘기하잖아. 자석은 부러뜨려도 NS가 다시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자석을 보시면 안쪽에 원자 단위부터 NS를 띄고 있다. 세 개만 그릴게요. 원자 단위부터 NS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NS, NS, NS. 그렇죠? 이렇게 띄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N이 나오는 쪽이란 건 다 알지? 이렇게 나오는 쪽. N이 나오는 쪽, 나오는 쪽, 나오는 쪽, 나오는 쪽.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쪽을 우리가 자석의 극, N극이라고 하는 거고 들어가는 것을 S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 끝부분을. 그런데 여기서 부러뜨리잖아요. 이렇게 부러뜨리게 되면 이쪽에 S랑 N이 다시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 단위부터 애들이 자기장을 띄고 있기 때문에, 원자석 때문에 계속 부러뜨려도 NS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러뜨렸을 때 지금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이 오른쪽이 N이네요. 지금 여기서 이 그림과 다르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NS였다면 이게 NS, NS 이렇게 된다는 거지. 또한 N에서는 자기력성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모습이 일단 이 사이에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건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그림을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1번밖에 없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렇죠? 1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1번 정답은 2번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된다. 자, 3번. 3번 문제 중요하죠. 그렇죠? 3번 문제 중요한데 이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한꺼번에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패드 이렇게 큰 걸 들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쩐지 팔이 아프더라.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큰 걸 들고 있네요. 자, 그림은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 아, 내려놔야겠다. 아, 무거워. 자, 나의 팔뚝은 소중하니까요. 자,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 자, 첫 번째 학생 A는 광자에너지를 묻고 있네. 그치? A가 말하는 것은 광자에너지. 광자에너지는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 해석에서 등장하는 거죠. 그쵸? HF라고 쓸 수 있고 이건 람다 분의 HC라고 다 외우고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자, 파장이 람다1인 빛에 비해 광자에너지가 2배인. 자, 이 녀석이 2배래. 그쵸? 예, 그렇다면 파장은, 그 빛의 파장은 2분의 1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 이 전체가 2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분의 1 람다1이다. 맞는 말이네요. 학생 A는 맞습니다. 그쵸? 그리고 B, 학생 B. 아, 물질파 파장이 람다2인. 물질파네, 이번에는. 물질도 파장이 있잖아, 물질파. 여기서의 람다랑 여기서의 람다는 다른 거야, 그쵸? 이거는 순수한 빛의 파장이고요. 이거는 전자들이 나타내는 물질파, 드브로이파라고 하죠. 그 파장입니다. 알겠죠? 예, 두 개를 혼용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람다는 mv분의 h 또는 루트 2m, 2k분의 h. 꼭 외우셔야 하는 거 다 아시죠? 그쵸? 람다는 mv분의 h 또는 루트 2m, 2k분의 h. 자, 람다2인 전자에 비해 운동에너지가 두 배인. 자, 운동에너지가 두 배가 되면 어차피 전자라고 했기 때문에 질량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람다는 몇 배가 되는 거야? 이거는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루트 2분의 1, 람다2. 틀렸네요, 학생 B는. 넌 안녕. 여학생들이 요즘에 좀 많이 틀리네요. 예전에는 여학생들이 안 틀리고 남학생만 가득 틀렸어요. 학생 나올 때, 철수 형이 민수 나올 때 철수랑 민수가 얼마나 틀리던지 영희는 맨날 다 맞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분포를 시킨 것 같아. 남학생들이 뭔가 얘기를 했나? 자, C도 볼게요. C. C를 보시면 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은 바로 요거를 활용하는 거죠. 그쵸? 물질파 파장을 활용을 해서 작은 것들을 보는 것인데 자, 파동의 특성상 아주 좁은 틈으로 들어가면 빛들은 이렇게 퍼져요. 이거 회절이라고 하거든. 파장이 길수록 파동의 성질이 크거든, 일반적으로. 파장이 짧아서 0이면 파장이 없는 거야. 그런 애들이 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장이 길수록 파동성이 커서 잘 퍼지는데 이때 좁은 틈으로 들어가면 쫙 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 같은 것들은 아주 작은 세균들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 볼 때야 그게 쫙쫙 퍼져버려요. 다 회절되어가지고 뿌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질파를 쓰게 되면 이 H가 물질파 파장이 이렇게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이 H가 플랑크 상수인데 이게 엄청나게 작단 말이에요. 6.62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4승으로 정말 작다고요. 이렇게 H가 작아서 물질파 파장은 빛에 비해서는 훨씬 짧아요. 전자 같은 데가 파동성 같은 데는 파장이 훨씬 짧아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좁은 틈으로 들어가도 퍼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빛처럼 활용을 해서 무언가를 보려는 게 전자현미경인데 퍼지질 않죠.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죠? 또는 작은 구조를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분해능이 우수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 빛을 이용한 거에 비해서 더 작은 구조를 구분하여 관찰할 수 있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C도 A씨가 정답이네요.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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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